자막 복사 활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대에 이야기했던 자막 복사 활용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말하지만 자막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귀찮고 노가다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막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한 요령을 피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상 제작에 대한 열정이 빠르게 식을 겁니다 또한 영상 하나를 만들 때마다 점점 더 피로해져 가겠죠 그러니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용해 보죠 복사하고자 하는 자막을 컨트롤 좌클릭으로 놓고 싶은 곳에 놓아주세요 아니면 컨트롤 플러스 C를 눌러 복사하고 싶은 곳에 복사하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겁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소리인데요 첫 번째는 독립된 개체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만들어진 자막은 원본과 완전히 분리되죠 두 번째는 분신 개체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만들어진 자막은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누구 하나가 바뀌게 되면 사이좋게 전부 똑같아집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 선택지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여러 개 복사해 놓으세요 얼마나 사용할지 계산해서 복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다 만들고 남는 것은 지워 버리면 장땡이니까요 충분히 다 만들었다면 이제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사에 맞게 자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막 복사하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막과 대사의 싱크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